오늘 저녁먹을 시간이에요 오늘의 메뉴는 월남쌈입니다 저희는 집에서 이렇게 항상 먹어요 그리고 이거는 엄마가 옛날에 어디였지? 엄마 말레이시아였나? 어디서 소스 배운 건데 비밀 소스에요 엄브리 엄마표 맛있게 먹어요 들어가보겠습니다 그저 위를 잡고 이렇게 쌓여요 동그랗게 쌓여요 그 다음에 중간에 쌓을 때 하트머리를 이렇게 들고 주면 돼요 물이 안 나오게 쌓여요 한 쌓여요 소라 오빠를 애초롭게 가도 오빠가 줄 수 없어 미안해 애초롭게 보지마 만져줄게 헬로 산책 나왔습니다 우리 누나에요 소리랑 산책 나왔어요 She's my sister, Rose 솔? 설아 가자 그래서 산책 갔다가 카페 갔다가 작업을 하러 갈건데 잠깐 안녕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ingen 가 왜 가 live buzz 설탕 잠시 후 제 브이로그에요 감사합니다 바로 치는 것보다 웬만하면 약간 약간 무덤덤한 그런 느낌으로 가야되지 않나 좀 더 내려놓듯이 내려놓고 릴렉스 하는듯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예 제 브이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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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잔 오늘 저녁은 허거입니다 이렇게 메뉴들 저희는 집에서 이렇게 외국음식을 자주 먹어요 백탕 보 다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빠 갈게 소라 잘 있어 그리고